안녕하세요. 잔소라예요. 아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다고요? 아 저는 오늘 옷을 이렇게 새로 바꿔보았어요. 머리도 따뜻해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끝났나요? 그래도 인사 끝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방영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My name is Grace. Today I will read the Bible to you. My name is Sarah. Hello. Hello. 잠시만요. 이걸 가져오면 설아가 보이겠다.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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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앉아. 빼.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The donkey and the king. 네. 오늘 읽을 제목은 The donkey and the king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Bible title is The donkey and the king. 오늘의 Bible title is The donkey and the king. 어떤 어떤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그만한 애기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The donkey and the king. 쪼이란은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이것은 정말 귀엽아요. They found the donkey and put their cloaks on it. Jesus rode on the donkey, fulfilling the Bible verse that says, Here comes your king,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낙으로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낙이를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타고 갔어요.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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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지 뭐죠.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렀네요 언니 어디 가요? 언니는 어디 가야 돼? 나가 읽어줘 응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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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올라, 어서올라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 뭐지? 음, 그래서 그 제 하느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말했어요. 음, 저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라고 말했어요. 음, 그리고 음, 조용히 시키라고 말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음, 그러면 돌들이 날 예배를 드릴 거라고 했어요. 네, 아주 예쁜 알몬드다. 네, 아주 예쁜 알몬드를 받았네요. 1번인 것 같아요 네,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액티비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니저스라고 나오네요 와, 틀렸다 와, 맞았어요 와, 맞았다 와, 신난다 와, 또 신나, 또 신나 와 와 다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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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레벨도 있대요.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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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와... 이거 하나는 마침을 끄시다 우와 네 오늘은 언니가 안 보이네요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럼 제가 인사하고 끝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